이번 태풍 피해 또 다른 사연 하나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게 울산인데요. 울산도 포항 못지않기 비가 많이 와서 태하광이 일부 범람하는 정도의 수위가 가파르게 올라갑니까. 할아버지가 저분이 나무 붙잡고 간신히 본인 중심을 잡고 있다가 극적으로 소방관에게 구조가 됐어요. 사실 저 영상 보면서 주도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제발 놓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랐었는데 주위에 저렇게 보면 그냥 할아버지가 저걸 잡고 있는 게 쉬워 보이지만 옆에 물들이 다 차 있으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꼭 잡고 있는 상황에 또 우리 저 모습을 보면 정말 소방관 1169 소방대원들에게 진짜 어떠한 칭찬을 하고 어떠한 지원에도 진짜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잘 구조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소방대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저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주위에 있는 중에 언제나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마 저기 나무 심은 데가 가장 높았겠죠. 높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물과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반드시 구조대가 또 구해줄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정신 놓치지 마시고 이런 일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나 발생했을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실 거예요. 처음 당하는 일이시지만 분명히 높은 지역에 지지대 있는 곳 찾아가서 꼭 붙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요. 덤프트럭 얘기가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특히 품귀 현상까지 있었다는데 이게 태풍을 완벽히 막아낼 수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중요했던 게 바로 이번에 덤프트럭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저게 이제 제주 성산포에서 주로 많이 목격되고 아마 사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놔두면 비바람을 가게들이 바로 맞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리창 같은 경우가 깨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데 덤프트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육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덤프트럭을 건물에 아주 가까이 붙여놓으면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 분이 과거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기만 하면 저분은 늘 덤프트럭을 섭외를 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들 집 앞에 와서 좀 지켜달라 이러는데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덤프트럭을 찾아서 심지어는 품귀 현상까지 있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 덤프트럭의 시작은 3년 전 태풍 링링 때 저 시흥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강풍을 막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더 무게가 있는 저 차로 바람 이런 거를 좀 간판에서 견뎌내고 이러면 어떠냐. 비닐하우스 시켰다. 앞으로도 덤프트럭 활용도가 앞으로 글쎄요. 재난 때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